자, 좋았던. 오늘은 뭐 할 거냐면, impose라는 영어 단어 할 거예요. 볼까? 됐죠? 자, 갑니다. 선생님,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포즈 취한다고 하죠. 포즈. 포즈. 자, 자세라는 뜻이죠. 자세. 자, PD님, 여쭤보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어, 좋습니다.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위. 군대에서 병장의 포즈, 이등병의 포즈야. 아무것도 없어. 견장도 없어. 근데 딱 걸어다니는 건 봐도 알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저기 소대장님이 오고 있어요. 소대장님이. 소대장님이. 사병. 사병? 사병 좋아요. 사병. 하여튼 사병. 자, 소대장님이 오고 있어요. 소대장님이 오십니다. 자, 저는 병장일까요? 이등병일까요? 전 병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해드리고 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저는 병장일까요? 이등병일까요? 이등병입니다.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럼 얘가 의역적 개념이구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를 알 수 있구나. 자, 이걸 갖고 가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갑니다. 이쪽 볼까요? 자, 컴포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집중. 자, 우리가 지금 남자분, 우리 군대 얘기했으니까 자,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 자, 함께 같이, 같이 여러 번. 함께 같이. 함께. 같이라는 개념을 썼어. 자, 군대는 병장이 있죠. 상병 있죠. 일병 있죠. 이병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캄포즈가 뭐야? 이런 사람으로 군대를 뭐야? 시작. 부성하다. 됐습니까? 어, 그렇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일병이 이병보다 높냐? 알고 있죠? 어,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일병이 높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 일이 왜 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군대 갔다 왔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군대에는 병장, 상병, 일병, 이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명. 함께 같이 구성하고 있다. 캄포즈 구성하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랬더니 자, 그랬더니 인포즈라는 영어 단어가 인이야, 인. 그 대표팀, 그 군대 구성 안에서 누가 있냐면 그... 내무실장 내무실장 아시죠? 어, 그렇죠. 누가 한 명 반장 같은 거야, 반장. 반장을 누가 정해야 돼. 그게 인포즈야. 그러면 너에게 포즈를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지위를 주는 거야. 지위를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인,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지위를 딱 주는 거야. 인포즈. 얘가 영어로 뭐예요? 지위를 부과하다.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다. 인포즈입니다. 그러면 increase의 반대말이 decrease니까 얘는 반여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원래 지위가 있었는데 그걸 자르는 거야. 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위 지위 직 지위가 직위예요. 직위 알겠습 잠깐만, PD님을 갖고 가요. 지위 직위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무슨 직위 있다. 알겠죠? 직위 지위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 직위와 지위를 자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작 면직시키다, 면직하다란 말이야. 자른다 이거. 면직 됐어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자, 군대 얘기해줬어요. 자,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이 함께 뭐한다? 시작 군대를 구성하다. 그중에서 누가 한 명 반장 딱 시켜야 돼. 그게 인포즈야. 뭐가 돼? 시작 부과하다. 부과하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잘라야 돼. 시작 디포즈 면직하다. 면직하다. 그 다음 디스포즈.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음, 좋아지떡. 얘가 왜 중요하냐. 잘 봐. 자, 얘는 뭐냐면 똑같아. 얘가 지위야. 그 지위를 자르는 거야. 야, 쟤 안되겠다. 잘라버려. 철이 처분하다. 철이하다, 처분하다. 야, 저 새끼 처벌이 할 때 쳐야. 철이 처분하다. 강한 느낌이죠. 디스가 약간 부정능력이 강한 거야. 우리 힙합에서 뭐 하랍니까? 디스라고 하잖아요. 디스 리스펙트에서 리스펙트 빼고 디스가 나온 거거든. 뭔가 강한 느낌. 처벌이야. 디스포즈. 근데 이 단어가 어느 지역에서는 얘가 강조가 될 수가 있어. 접도가 이해가. 근데 만약 디스가 반대로 쓰면 면직하다. 아니, 철이 처분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 강조로 쓰면 봐봐. 직위를 주는 거야. 인포즈처럼. 야, 너 반장해. 너 부반장해. 너 내무식장해. 디스포즈야. 뭐가 하지 않지? 시작. 배치하다. 지위를 배치하다. 지위를 배치하다. 됐습니까? 지위를 주는 거죠. 배치하다. 여기가 빨간색이 빨간색이 배치하다. 강조는 배치하다. 그 지위를 배치하는 거야. 배열하다도 됩니다. 하나 더 합니다. 자, 봅시다. PD님. PD님 보니까 약간 바른 스타일이야.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이 포즈를 보면 그 사람과 성향과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간 몸에 양끼가 배는 애들입니다. 이 학원 강사도요. 몸에 양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나쁘 건 아니고 그냥 끼야. 자기야, 끼. 애들을 대할 때도 이리 와봐. 근데 애들이 좋아해. 선생님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는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존댓말 쓰는 스타일인데 이리로 오세요. 볼까? 뭐가 틀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여하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의역하면 시작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또는 뭐야? 성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dispose의 뉘앙스 다시 한번 야, 제가 포즈는 주지 마세요. 처리 처분하다. 그 다음에 포즈를 보면 뭐예요? 시작? 그쵸. 시작. 성향과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저에게 포즈는 좋고 뜻이 뭐가 돼? 시작. 배치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아,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잘 잡습니다. 이리 가보세요. 자,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자, 군대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병 compose, 구성하다. 그 중에서 네가 내무실장, 반장해라. impose, 부가하다. 야, 너 안되겠다. 내무실장 내려놔. 반장 내려놔. 비포즈, 면직시키다. 야, 너는 이 조직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네, 저기로 꺼져. 짜죠. dispose. 첫 번째, 처리 처분하다.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 dis가 플러스가 아니라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면 무슨 뜻이 있어? 시작. 포즈는 딱 준 거야.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서 시작. 성향과 경향을 알 수가 있죠. 성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 섞인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니?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쭉 가보자. 자, 이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뭐다? 지위와 직위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경향을 알 수가 있다. 좀 양끼가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가봅니다. 그랬더니 자, 갑니다. 컴포즈 포지션 여러 개 있죠. 병장, 상병, 이병, 일병 뜻이 뭐가 있다? 분대를 구성하다. 임포즈 반장의 뜻이 뭐야? 부가하다. 너 안되겠다. 디포즈 면직하다. 자, 디스포즈 생각해. 디스가 반대어로 쓰면 뭐가 돼? 철이 처분하다. 특히 이게 철이 처분하다고 할 때는 전치사 오브가 쓰입니다. 디스포즈 오브 분리, 제거, 박탈의 오브라고 이제 문법 시간을 많이 배울 텐데 철이 처분하다. 그 다음 디스포즈 디스가 강조로 쓰였어.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성향과 경향을 알 수 있자. 성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그 자, 걔 포지션 줘.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배치하다. 되셨습니까? 좋았던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볼까? 자, 갑니다. 컴포즈 여러 개의 포지션 있죠? 병장, 상병, 이병, 일병 뜻이 뭡니까? 시작 구성하다. 컴포즈 야, 너 뇌무실장해. 너 반장해. 임포즈 부과하다. 너 안되겠다. 디포즈 면직하다. 그 다음에 디스포즈 디스가 반이 열때는 야, 쟤 포지션 주지마. 철이 처분하다. 디스가 강조로 쓰였을 때는 디스포즈의 뜻이 뭐가 돼? 포지션 줘. 배열 배치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포즈를 보면 성향과 경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음, 좋았던 음, 좋았다. 음, 좋았어. 음, 좋았어. 음. 감사합니다.